안녕하세요. 써언스윗입니다. 꿈틀꿈틀 애벌레를 만들어 볼게요. 매직으로 봄 배경을 그려주세요. 전 커다란 꽃을 그려보았어요. 구름도 그리고 위잉위잉 벌도 그렸어요. 색연필로 색칠해주세요. 완성된 그림을 지퍼백.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꼭 닫아주세요. 십자지에 색여필을 올려놓고 돌돌 말아주세요. 풀을 발라 붙여주세요. 돌돌만 십자지를 양쪽으로 잡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. 색연필을 뺀 뒤 십자지의 끝부분을 마무리해주세요. 눈을 붙여주세요. 완성된 십자지 애벌레를 그림 위에 놓아주세요. 분무기로 물을 칙칙 뿌리면 꿈틀꿈틀 움직이는 애벌레 완성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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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знач świast이 바 küç문는 로폴을 찍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Sap n Site